반갑습니다. 이번 시간 외인 기관이 말 그대로 정말로 폭풍 매수를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홍콩 시위에 반사익을 얻는 그런 종목이고 상승세가 좀 심상치 않는 이런 종목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홍콩 시위에 마카오 카지노 매출이 뚝 떨어졌다. 왜? 8월 매출 전년 동기대회 8.6% 줄었다. 넉 달째 감소. 중국 본토인 교통편 비자 발급 차질 영향 이렇게 되어 있죠. 이런 부분에서 바로 연결시킬 부분이 파라다이스입니다. 홍콩 시위 때문에 중국 본토인 교통편 비자 발급의 차질이 좀 생겼죠. 이런 부분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카지노 매출이 줄어들었죠.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비자 발급 차질 영향을 받으면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쪽으로 오는 그런 중국인들이 많이 늘겠죠. 그런 종목이 결국 파라다이스죠. 이 파라다이스가 지금 상승세가 아주 심상치 않게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1조 5,700억 코스닥 쪽에서 시촌이 좀 큰 종목이죠. 외국인이 5.58%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5.58%인데 최근에 보면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쓸어 담으면서 이렇게 끌어올린 거죠. 지금 PBR이 1.16 정도 되고 있고 추정 PBR은 마이너스죠. 지금 인천에 파라다이스 시티 이렇게 오픈하면서 이렇게 매출도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매출액이 올해는 7,800억에서 9,300억까지 늘어나죠. 그리고 이제 새롭게 투자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순이익은 계속 적자를 보겠지만 영업이익은 이제 턴아라운드가 되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해가 됩니다. 이제 9월달이죠. 9월달이고 하면 이제 내년부터는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좋아질 걸로 보여지고 3분기 예상 이익도 좋죠. 영업이익 순이익이 상당히 좋아질 걸로 보여집니다. 하반기에 하반기로 갈수록 그리고 내년까지 갈수록 파라다이스의 이런 실적은 상당히 좋아질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단기적으로 또 이제 홍콩발 저런 시위로 인한 반사익이 기대가 되는 거죠.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지금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스닥 쪽에 외국인들 기관들 많이 팔고 있지만 파라다이스는 예외죠. 파라다이스 글로벌 외회가 46.5% 자사주 6% 한 50% 정도 들고 있습니다. 외국인 전용 카지노고 서울, 인천, 부산, 제주에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 파라다이스 한번 보시면 파라다이스가 얘도 보면은 2018년도부터 해가지고 2019년도까지 해서 상당히 좋지 않았죠. 계속 지그재그로 타면서 상당히 많이 내려왔습니다. 오랫동안 자 그런데 얘는 특징이 있죠. 이렇게 이제 한번 턴아라운드가 되면서 좋아질 게 예측이 된다 이러면 올라갈 때 정말 겁나게 올라갑니다. 지금 13,000원에서 27,000원까지 그냥 막 뻗어 올라가 버렸죠. 이런 부분 보면 이렇게 하다가 완전히 뻗어 올라가죠. 이때 보면은 기관들이 계속 사들이고 외국인들도 이렇게 사들이죠. 기관 외인 쌍거리 매수 계속 들어오면서 거래량도 늘죠. 그러면서 이렇게 끌어올려 버립니다. 단기간에. 지금 보시면 바닥권에서 엄청나게 빠졌었죠. 지금 보면 2017년 저가 수준까지 한번 찍어준 후에 지금 쌍바닥도 생략하고 쌍바닥도 생략하고 지금 장기 쌍바닥을 만들어 2017년도 수준의 바닥권까지 바닥을 만들어내고 쌍바닥을 제대로 찍지도 않고 지금 급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한번 쭉 올라서고 그 다음에 21선까지 내려오는 요런 모습을 보였죠. 오른쪽이 높은 쌍바닥이라고 하기에도 조금 어려운 그 정도의 위치에서 치고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61선에서 얘도 보면 61선에서 계속해서 막혔었죠. 보시면 여기에서도 61선에서 막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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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61선에서 막고 떨어지다가 최근에 지금 한번 조정을 하고 쭉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끌어올리는데 보면 수급이 정말로 좋죠. 특히나 또 이게 파라다이스는 기관 쪽에서 이렇게 강력하게 매수가 들어오면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외국인이 팔아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그런 종목입니다. 주로 이제 기관들이 한 번씩 어찌 보면 작전 비슷하게 강력하게 이렇게 사들어오죠. 그런데 지금은 외국인까지도 지금 탐을 내면서 같이 기관 매수하는 데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좋게 보는 거죠. 지금 주가 위치도 상당히 내릴 만큼 내렸고 투자한 부분도 이제 투자가 마무리되고 회수하는 그런 시기로 돌아서고 있고 이제 적자를 보고 있는 부분도 해소되면서 흑자로 돌아서고 있고 거기다가 중국의, 홍콩의 이런 시위로 인해서 홍콩 카지노 쪽이 이렇게 매출이 좀 떨어지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중국인들이 결국은 이 파라다이스 쪽으로 한국 쪽으로 많이 들어온다. 이런 부분을 외인 기관들이 좀 간파를 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정도로 강력하게 지금 묻지마 매수를 한다는 것은 뭔가 믿는 구석이 있지 않으면 이렇게 매수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뭔가 강력하게 믿는 구석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아마도 8월달 이 파라다이스는 월별로 이렇게 실적을 발표를 합니다. 아마도 8월달 실적이 홍콩 시위 이런 부분하고 이렇게 맞물리면서 상당히 좋은 실적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이 됩니다.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외인 기관이 폭풍 매수를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오늘 뭐 121선 부근에서 한번 살짝 여기에서도 121선에서 한번 숨고르기를 했죠. 오늘 뭐 시장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 못하죠. 그냥 뭐 강법, 약법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이 파라다이스는 지금 뭐 121선 강력한 이런 저항선임에도 불구하고 거래를 실어가지고 외인 기관이 폭풍 매수하면서 그냥 밀어 올려버렸죠. 그리고 이제 181선 부근에서 지금 이제 여기서 한번 쉬어가겠다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정도 강도로 지금 들어오고 있다는 것은 아마도 8월달 실적이 상당히 좋게 발표가 될 걸로 좀 보여집니다. 그 원인은 또 홍콩 시위 부분에 부분이 좀 크겠죠. 그런 부분을 믿고 상당히 강력한 베팅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이집니다. 이제 9월달에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 다 늘어나죠. 이렇게 이제 턴어라운드가 되는 모습이 보여지겠죠. 그런데 이 예상되는 이 영업이익과 매출보다도 상당히 더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제 홍콩 시위가 홍콩 시위로 인해서 중국 이런 카지노 고객들이 우리나라 쪽으로 유턴하는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했을 거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장기 평선에 좀 부딪혀 있지만 외인 기관의 이런 강력한 매수세는 조금 이유있는 매수세가 아닐까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때의 상승처럼 이렇게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저렇게 올라가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 보이긴 합니다. 지금 이격이 좀 크죠. 이때는 이평선들의 이격이 상당히 좀 모아진 상태였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쭉 타고 계속 올라가 버리죠.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평선이 조금 높지만 홍콩 시위로 인한 반사이 그런 부분에 대한 배팅이 강하게 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오늘 거래 많이 실으면서 121선 뚫고 강하게 올라갔죠. 여기에서 이제 옆으로 HLB처럼 옆으로 기어주는 그런 이제 양봉의 모습에 샛별들이 좀 많이 나타나게 된다. 얘는 내려올 생각이 없나 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그런 모습이 보여진다 하면 5일선이 이렇게 타고 올라가서 부딪히게 되면 241선도 강하게 뚫고 올라설 가능성이 좀 크다. 보여집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단점은 좀 많이 올라 버렸죠. 많이 좀 올라 버린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들어가기가 조금 애매하죠. 좀 애매한 그런 위치에 있는 부분 이게 단점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기관에 지금이 들어오는 이런 힘을 보면 상당히 이제 기업 턴아라운드 쪽으로 좀 배팅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기업의 턴아라운드 그리고 홍콩의 이런 시위로 인한 카지노 손님들이 한국으로 이렇게 좀 턴해서 들어오는 이런 부분이 이렇게 강력하게 주가를 밀어올리는 그런 힘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번 시간 외인기관 폭풍 매수 홍콩시 반사익을 좀 얻을 수 있는 파라다이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